그 다음에 빈칸 앞문장도 빈칸 앞문장도 빈칸 앞문장만 조금 요리해볼까 살짝만 되게 길죠? 근데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처리해줘야 돼 단순화해서 개념화 처리해줘야지 웬 동그라미 조건이야 조건인데 네가 네 신체 움직임에 집중할 때 너 자신의 움직임 your own 로직 뭐예요? A야 B야 너 자신의 것 내부야 외부야 내부다 너 자신 이미 콤마 뒤에 너 로직 뭐 생길 거라고 판단해줘야 돼 P 나오겠죠? 그러니까 네가 순간적으로 어? 너의 컨셉스 마인드가 injured 이게 약간 무슨 말이지? 순간 injured 뭔가 끼워지는 거? 몰라도 콤마 찍고 disrupting 군사 고문엔 못 때릴 수 있어? P 때리면서 아 내가 내 자신의 신경 쓰면 방해되는구나 부드러운 움직임이 아 distraction 어떤 방해적인 생각들이 생각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P 때리면서 이 문장 끝내야 돼 그러면 네 등급이 어떻게 돼? 떨어져가 되는 거야 그죠? 이거 뭐 제가 항상 든 예시인데 여기 우리 수능 쳐보신 형 누나는 아시겠죠? 1교시에 사실은 수능은 무슨 싸움이야? 국어 싸움이야 영어 쌤이지만 이거 인정합니다 국어예요 이게 반영비도 있겠지만은 국어를 잘 보냐가 그냥 그날의 기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국어 자는 게 너무 유리해 진짜로 수학은 또 하면 오르긴 하거든 또 약간 뭐 개인적으로 사견이야 아니 다 쳐보신 형 누나 아시죠? 이거 쳐봤어 수능? 그러면 1교시 다 야 진짜 누구랑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나한테 빙의해줘 누구? 인강쌤 빙의해줘 한 다음에 시험지 봤어 긴장돼 아 긴장돼 아 국어 시험지 봤어 이제 풉니다 여기 지문이 지문 자 지문이 있어 독서 지문이 있어 퀴즈 독서 지문은 이 지문에 따르면 A예요 B예요? A예요 B예요? B죠 혹시 뭐 지문이 너랑 하나니? 뭐 무라일차임이? 아니에요 이거 B야 그치? 그래서 이 국어를 잘하는 퍼포먼스는 어떻게 해야 돼? 이 외부 지문에 몰입해서 아 그 얘기 아 그 얘기 어 국어인데 APS가 보이네 어 A 어 B 어 아 경제가 침체가 돼 P 그거에 S로서 경제 활성화하면 금리를 어떻게 하고 S 어 이거 뭐야 하면서 와 진짜 좋다 하면서 탁 요리하면서 하면 국어 잘 보고 잘 보는 거야 외부의 순환이 P 근데 이게 잘 돼? 안 돼? 안 돼요 처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다 읽다가 아 좋아 읽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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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어 침기지? 무슨 말이지? 어 무슨 말이지? 어? 안 읽힌다 나 어떡하지? 라고 초점이 어디로? 나한테 가는 순간 Baby one more time 아 그럼 안되겠지만 네 아 그 한순간 진짜 한순간이야 진짜 근데 이거 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머리 되게 좋아야 되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야 돼 진짜로 그래야 이게 긴장해도 돼요 안그러면 다 털리는 게 국어야 그치? 읽다가 어 나 잘 안심했는데 어 오늘 모집이 아닐 기지 튕긴다 내가 생각해 나한테 왔어 이미 끝난 거야 그치 돌아와서 그게 국어영어가 좀 심하죠 알겠지만 수학은 그렇게 어 어떡하지? 해도 다시 돌아올 시간이 충분해 좀 딴 얘기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학이 가장 지금 바람직해요 왜? 타임어택이 없어 그치? 실력 따라서 근데 국어영어는 너무 타임어택이 심해 그치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니? 목숨어 있으신데 그치 그치 irgend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